외국산 제품의 덤핑을 막은 결과 국내 기업의 경영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치를 취한 11건에 대해 조치 전후 2년간 국내 관련 25개 기업의 경영지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5개 기업의 매출은 철강, 섬유 등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에 총 1조 9천억 원에서 조치 후 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은 67.9%로 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4에서 4.4%로 흑자 전환하고 공장 가동률은 5.8%포인트 상승하며 고용은 6.8% 증가했습니다.